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쿨 여행코 할 때는 원산지 부시, 살 때도 원산지 확인 여기는 강릉, 강릉 터미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열 시 3분에 출발하여 지금 시각 아시죠? 잘 쉬네요 버스 타야되나? 10월 20일까지 와 영화제 하네요 강릉에서 스케줄은 없습니까? 강릉 오라그리 가봤죠 지난번에 강릉 오라그리 가봤죠 안 가봤는데 가봐야겠네 오죽한갑 자 그럼 강릉 여행 출발 강릉 문화재 야행도 있네 이거는 뭐야 강릉 문화재 강릉 문화재 강릉 문화재 강릉 문화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숙소는 어떨까요? 우던 자동이 아니네요. 우던 자동이 아닙니다. 그래도 좋죠. 햄버거 스테이크집이 바로 앞에 있네요. 먹어야 될 것 같네. 일단은 따라라라따 따라라따 와 파라솔 파라솔이 끝났습니다. 저기 파라솔이던데 가야되겠다. 파라솔 하얀 파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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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평생은 못끝너가는거에요. 여기가 또 안녕 그렇지 안녕 아 예쁘다 어머 여기도 고양이가 있네 어머 검은 고양이다 검은 고양이 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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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헬로 헬로 예뻐요 귀여운 엄마 고양이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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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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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도 도령이 지금 야구장은 예쁘네요 하늘이 하늘하고 파란색하고 네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 강릉에 있는 하금지 해변입니다 네 아주 예뻐요 이런 분위기 어때요 엔스로 다 남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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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